올 가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늦가을이 왔는가 갔는가 그러는 사이에 초겨울이 와버리고 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와 함께 우리에게는 한파 이상으로 엄청난 사건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의 체감 온도는 거의 뭐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사는 사람들의 영하 60도에 달하는 정도입니다. 그런 추위하고도 맞먹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2016년에 이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가슴은 더 많이 얼어붙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 얼어붙은 마음들을 어떻게 녹여줄 수 있을지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것밖에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.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목에는 목도리 또 손에는 손장갑 그리고 머리에는 모자 아주 다양하게 그런 방암용품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. 이 방암용품들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서 참 문화적으로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. 그냥 단순히 목을 따뜻하게 하거나 머리를 따뜻하게 손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의 선을 넘어서서 그것도 디자인이 되고 그것도 문화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취향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되었죠. 한때는 빨간 털실로 짠 벙어리 장갑들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이들 목에 이렇게 걸어주면 분홍색이나 또는 빨간색 털실로 짠 벙어리 장갑들이 아이들의 목에 걸려있었죠. 그런 풍습 그런 풍경을 떠올리기만 해도 겨울은 우리에게 춥지만 따뜻한 계절이기도 했습니다. 요즘은 장갑도 정말 많이 진화를 했어요. 모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기가 통하도록 해서 장갑을 낀 채 터치를 하면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장갑도 있고 또 손가락만 이렇게 뚫어서 손등만 덮어서 돈을 세거나 물건을 만지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장갑의 투박함 때문에 제대로 물건을 감지하지 못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만 딱 내놓고 그래서 얼마든지 손은 놀리는데 손등은 따뜻하게 보온을 하는 이런 종류도 나오고요. 제가 받았던 장갑 중에는요. 장갑을 꼈을 때 손가락 끝에 가실가실하게 이렇게 모래를 깐 것 같은 그런 장갑이 있었어요. 장갑을 낀 채 물건을 잡아도 물건이 떨어지지도 않고 얼마든지 접착력이 있어서 딱딱 달라붙는 성질이 있는 그런 장갑을 선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장갑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는지요. 인류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손에 끼웠다 벗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장갑은 구석기 시대부터 내려오는 물건이라 그래요. 굉장히 오래된 물건인 거죠. 그런데 그때는 손가락이 없는 그냥 단순한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서 그냥 주머니에 손 찔러 넣듯이 이제 그 주머니 모양의 장갑이 벙어리 장갑 같은 형식으로 진화를 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. 그 이후에 이제 장갑은 점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. 단순히 그래서 방한용의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적 의미까지 갖게 된 거죠. 그러니까 한때는 이게 손의 연장이다 라고 해서 왕이 베푸는 또는 사랑이나 호의를 상징하는 것이 장갑이기도 했다 그래요. 심지어 16세기 지금부터 400년 전 유럽에서는요. 귀부인들이 사용하는 장갑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는 향수를 뿌린 장갑, 귀부인들이 향수를 뿌린 그 장갑 있죠. 이 장갑을 끼면 흑사병을 물리친다.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웃기는 주술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일이 됐던 거죠. 그래서 그 귀부인들이 끼었던 향기가 나는 향수를 뿌린 장갑을 끼면 그렇게 무서운 흑사병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기도 했다 그래요. 그래서 뭐 너도나도 그 여인의 장갑을 끼는 것이 하나의 그냥 풍습이 되기도 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군요.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장갑을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물로 여긴다 하는데요. 장갑을 영어로 글로브라 그러잖아요. 글로브. G-L-O-V-E. 거기서 G자 앞에 있는 대문자 G만 빼면 러브가 되잖아요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장갑을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할 때 주는 선물로 썼다고 합니다. 장갑 하나에도 이렇게 멋진 이야기,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걸요. 그래요. 그 이름의 L-O-V-E. 러브. 사랑이라고 하는 낱말을 품고 있는 장갑. 올겨울에는 이 장갑을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공장에서 또 내지는 휴지를 줍거나 박스를 줍으면서 길거리에 모든 버려진 것들을 줍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러브라고 하는 사랑이 담긴 의미의 장갑 하나 선물하는 것도 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추위를 녹여주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생각나는데 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사형 스님이 그 옛날의 추위에 새벽 예불하며 옛날에 장갑이 있나요? 뭐 고무장갑도 없던 시절이에요 찬물에 이걸 거울을 내를 행주 빨아서 탁자 닦고 이러니까 손가락에 이렇게 스님들이 동상이 많이 걸렸어요 얼음이 박여가지고. 그냥 특히 여기 귀 이 귀 주변이 얼음이 박여갖고 여기가 그냥 빨개지고 아슬아슬아슬아 갈 정도로 막 가렵다고 긁으면 또 막 흉터가 나고 이랬거든요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스님들 추위에 모자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장갑도 끼셔야 합니다 목도리도 하고. 신도님들께서 사찰에 가시면 스님들은 의뢰히 그냥 알아서 하시려니 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각자의 사찰에 우리 스님은 건강하신지 안녕하신지 이 추위에 잘 지내시는지 그리고 머리가 시리진 않는지 손가락이 시린 상태에서 기도하시는 건 아닌지 또 목도리는 온전한지 이렇게 한번 살펴주시는 따뜻한 사랑 L.O.V.E. Love 그런 따뜻한 눈으로 전국에 계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스님들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또 스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끊임없는 정성과 열정적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올 겨울은 우리 불자님들 스님과 불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 추운 겨울을 함께 잘 낳았으면 좋겠습니다.